안녕하십니까 경제화 이슈 유효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1인자인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에 이어 알트코인 대상주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까지 연속적으로 허용하며 가상자산 제대권 진입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인데요. 경제화 이슈, 오늘의 이슈는 AI 시대 가상자산 제대권의 자리잡나입니다. 2024년 1월 미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2024년 4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2024년 5월 미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안녕하세요 경제화 이슈 나연지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녔지만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가상자산이라고 합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된 이후 15년 만에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시아 최초로 지난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서 알트코인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곳은 전 세계 119개국으로 62개국은 가상자산 규제를 제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ETF를 가진 기관은 1,900곳에 달하는데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1분기 전체 운용자금 규모를 보면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컸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K33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전체 운용자금의 81.3%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유입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평가와 실사를 마친 대형 투자 자문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채택이 본격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거래가 시작된 홍콩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로 약 3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 가상자산도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AI 시대 가상자산 제도권에 자리 잡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곁에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십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007년, 2008년, 그때 당시에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전 국민이 열풍인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은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개념이 나온 건 2008년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2015년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왜 그랬었냐면 2015년 전후에서 중국의 신흥부자 수가 미국의 백만장자 수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갖는 이런 익명성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폭등하고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됐고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이건 종이조각이 될 거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가치는 오르고 있고 그리고 ETF까지도 승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이 이렇게 더 폭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심이 폭증되고 가격이 오른 반면에 비트코인을 정말 써야만 하는 것 또 이더리움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킬러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은 아직 등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2008년도에 나왔지만 이 개념은 원래 전자화폐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전자화폐라는 건 1982년에 첫 개념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화폐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결제를 할 때 현금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누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가 추적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982년에 데이빗 차움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금과 똑같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자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화폐의 실질적으로 화폐라고 하면 거래 기능이라든가 어떤 가치의 항상성 여러 가지 화폐로서 갖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이나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오는 전자화폐는 그 중심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위조전자화폐 단속 역할도 하고 어떤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어떤 발행기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량을 적정하게 제어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 미상의 인물이 은행에 도움 없이 돌아가는 그런 전자화폐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발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조전자화폐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은행에 도움 없이 돌아가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의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수요가 이제 몰리니까 가격이 이제 급등락을 반복한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비트코인의 경우에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는 상실했고 이제는 어떤 자산 투자의 뭐 금 같은 투자 대상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쓸 때는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십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지금 블록체인이 갖고 온 세상 지금 상태에서는 최근 들어서 AI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정보의 이슈라든가 ESG의 이슈에서 굉장히 커다란 위치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개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왜 나왔냐 하면 기존에 은행이 하던 발권 업무나 아니면 위조 화폐를 단속하는 업무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어떤 단속 기능을 중앙에서 하지 말고 그 비트코인을 쓰는 이용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할게 모두가 다 감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감시자 역할을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1, 2, 3, 4가 위조 화폐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누구는 1, 2, 3, 4는 정상 화폐인데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투표 같은 걸 이용해서 인터넷 투표 기술을 이용해서 합의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인터넷으로 투표를 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ESG의 지가 가버넌스지 않습니까? 이 가버넌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장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떤 주주들의 의견 또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집단지성을 만들어내고 합리성으로 가자라는 그렇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에 있는 인터넷 투표 기능이 ESG의 지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또 인터넷을 보면 여러 이렇게 중앙 집중화가 되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독단적으로 저렇게 하지 말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면 안 될까? 이러면서 이제 웹3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서 웹3하고 또 블록체인이 잘 맞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거의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채굴을 하기 위해서 난리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가 줄어들면서 채굴 전문 업체로 이렇게 재편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들어가서 채굴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0억씩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어렵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창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 개 0.03달러였습니다. 이때는 50개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데 피자 사기 위해서 이만큼을 줬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50억이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또시나카모토가 처음에 비트코인 논문을 썼을 때는 모든 이용자들이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 이거 가지고 비트코인도 하고 채굴도 하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워낙 올라가니까 이제 전문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꾼들은 컴퓨터의 성능을 어느 정도로 높이냐 하면 아주 대용량의 GPU를 사서 그걸로 아주 전산센터 같은 걸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처리를 빨리 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선착순이 1등을 하려면 엄청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런 전산센터 같은 걸 갖고 있는 꾼들이 이제 탁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이 채굴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이용자들이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주류 코인이 아니고 신센코인들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코인들 이런 것들을 또 집중 공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알트코인들이 보면 수천 개, 수만 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한 다음에도 이거 사면 100배가 될 수 있어, 1000배가 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코인의 종류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는 알트코인, 원래 얼터네이티브 코인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는 잡코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잡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비하하는 얘기거든요. 일단 알트코인,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반한 나머지 모든 코인을 우리가 알트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알트코인에는 이더리움 같이 꽤 촉망받는 코인도 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컵샵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막 대화하시는 게 들리거든요. 그럼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코인들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런데 그런 코인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위험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금방 팔고 나오지 이렇게들 또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코인은 기본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라는 게 정부가 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가격이 폭락하면 내 걸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 조금 저 하위 등수의 코인들 주류가 아닌 코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거래시킬수록 수익이 나니까 거래소에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딜레머죠.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 거래소에 상장됐으니까 좋은 코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거래소라는 게 그 본질이 코인을 많이 유통시킬수록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해서 그걸 믿는 건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알트코인의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게 왜냐면 미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밑에 있는 알트코인일수록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투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백서라고 하는 화이트페이퍼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백서를 본다고 해도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전문용어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투자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뭐랑 똑같냐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계속 보고서를 리포트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보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투자를 좀 참으셔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 보면 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으로는 가장 높게 돼 있고요. 원 트릴리온 1조 달러가 좀 넘어가 있고 이더리움은 과연 3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가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개개의 그 가치가 과연 옳은 거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저같이 기술 위주로 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비트코인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얘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추원할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재미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랫폼 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목적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앱들을 탈중앙화된 형태로 변환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여러 앱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이더리움의 도움으로 탈중앙화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응용 분야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이 폭발력이 더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가격이 역전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이렇게 사실은 기술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난리인데 코인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보통 1.7%, 1.5% 수준대로는 우리나라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열기가 제일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 데에는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흥부자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찾는 수요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흥부자들이 왜 비트코인 좋아했냐면 익명성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신흥부자들이 해외 부동산도 사고 싶고 자식한테 돈도 물려주고 싶은데 그냥 물려주면 다 당국에 걸리니까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해외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이러면 익명성 때문에 추적이 안 되니까 좋아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중국 당국이 블록체인 연구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비트코인은 안 돼.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열기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요. 이 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튜링상 수상자 중에 한 분이 만든 코인이 있거든요. 이 분은 제가 한국에서 튜링상 수상자 초청 강연 이런 거 모시려고 하면 오지도 않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초청 강연비도. 그런데 이 분이 자기가 만든 코인 홍보하겠다고 무료로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은 또 중국은 그냥 코인의 성지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면 이걸 아비트레제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차익거래를 하시는. 사실은 그 차익거래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서 외화 투자를 하려면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당국이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익거래 하시는 대부분들이 우회 통로를 통해서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젊은 분이 주인공이 돼서 좀 시끄러웠던 루나나 테라 사건 같은 것들은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게 이슈였던 건가요? 저는 테라 루나 같은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나왔는데 보니까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그냥 금 같은 어떤 자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화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전자화폐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코인,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하나 발행할 때 상응하는 달러나 금을 은행에 예치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치된 수량만큼 시중에 코인이 돌고 있어 이 개수만 따져보시면 해당 코인이 안전한 건지 안 안전한 건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 루나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산을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차익 거래를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코인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고 외부의 어떤 루머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한 번 자극이 가해지면 0원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걸 분석한 논문은 옛날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라 루나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띄워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몰리고 그러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자도 많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마치 보면은 미국이 과거에 금보니제로 해서 금을 예치시켜놓고 달러를 발행했다가 만세 불렀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면은 코인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얘기밖에 거의 안 나오는 이런 환경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FTX도 파산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거래소 현황은 어떻고 거래소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사실은 거래소에 집중되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소를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코인 비즈니스 모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번 게 거래소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사업이 없으니까 카지노 만든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거래소는 사토시 나카모토도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화된 어떤 금융기관을 없애고 싶어서 이 비트코인을 만든 건데 거래소라는 게 또 하나의 어떤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초 설계자 의도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뭐냐 하면 어떤 코인의 매수매도 주문이 지금 왔다. 이걸 제일 먼저 하는 건 거래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얼마든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의 이 정보 독점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외국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은 이 거래소 또한 탈중앙화된 형태로 만들자. 그래서 거래소도 협동조합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보가 모든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게 만들자. 이걸 우리가 이제 DEX 이렇게 부릅니다. Decentralized Exchange 그래서. 그래서 외국은 이런 것들을 또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기술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화된 그런 거래소.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의 그런 거래소만 지금 존재하고 있고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주목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의회에다가 가상자산에 대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관련돼서 법안이 좀 빨리 만들어지고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될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그쪽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가장 시급하게 지금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든가 제도가 만들어지면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보통 이제 법을 만듭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견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용자도 보호해야 되고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용자 보호가 우선. 그리고 그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그 다음이 이제 산업 보호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이런 원칙은 어느 정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 좀 빠르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법안을 만들면 그걸 좀 이렇게 받다가 그래 저거는 해도 되겠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좀 쫓아가려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곧 그걸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안은 이용자 보호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규제의 대상이 주로 거래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협회 거래소의 요건은 어때야 되고 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 위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닭사라는 데가 주로 이제 그런 데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심사를 받았는데 우리는 거래소가 아니야. 그러면 그 법안의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안을 빨리빨리 일단은 상정시키고 해야 되니까 거래소 중심으로 간 거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법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이용자 보호하는 데 좀 놓치고 있는 구멍은 없는지 어떤 산업군을 조금 더 규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록체인이나 코인 같은 것들을 보면 극단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억이 된다, 100억이 된다라는 분도 있고 휴지 조각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또 어렵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공부와 최소한 코인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게 논문을 준 다음에 여기에 숨겨진 철학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봐. 그러면 석사 정도 돼야 제대로 이해할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기술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좋은 코인들은 최첨단 기술들을 씁니다. 저희가 소위 최상위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한 1, 2년 전에 발표된 것들을 바로바로 채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기술로 이해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송들은 조금은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하시면서 보는 건 거래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래 그래프 차트 분석하는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보다는 기술 자체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송 책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코인, 좋은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소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게 단순히 공짜로 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여러 이용자들이 힘을 합해서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공개해서 여러지 쓰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이 오픈소스의 특징과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러면 그건 좋은 코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AI 시대 가상자산 제도권에 자리 잡나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후 진정한 내재 가치와 블록체인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대로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김승주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